안녕하세요. 인생이 모자쿠치 독수모의 규장세 대표 리더의 이용기입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마케팅의 비밀, 캐시버타이징 습관챌린지 그 28번째, 즉 지갑을 열게 하는 비밀, 아홉번째, 구체적으로 차별화하라, 구체적으로 차별화하라 라는 주제로 세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할 때마다 극도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물어보십시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시장이 전혀 모르고 있는 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시간과 돈과 노력을 얼마나 드리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제품의 주요 장점을 지적하고 사람들에게 경쟁사의 자질에 대해 어문을 갖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셋째, 길면 강하다는 휴리스틱이 그 이야기를 엄청 강력하게 만듭니다. 다른 가게가 이러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 가게를 어떤 식으로든 더 낫고 더 복잡하고 더 성공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기법은 정말 강력해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존경받는 클로드 호킨스에서부터 제기 넘치는 유진 슈이처에 이르기까지 전설적인 광고 대가들에 의해 찬양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극단적 구체성이라고 부르는데 당신의 경쟁사들은 이를 써먹는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할 때마다 극도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특히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제품이나 서비스 사양을 잠재 고객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품이 적어도 경쟁사만큼 좋기만 하다면 잠재 고객은 일단 알기만 하면 당신이 제안하는 내용의 진가를 더 잘 알아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에게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당신이 하는 일이나 그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당신 가게에 있는 한 목과 볼터가 얼마나 많은지 누가 정말로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하지만 어디에 숨어있는 심리학 즉 길면 강하다는 퓨리스틱이 그 이야기를 엄청 강력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한강변을 자전거로 달려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